ㅋㅋㅋㅋ 글자와 마지막이 사라질 때 부서지면서 아주 멋지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부서집니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효과물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글자를 넣고 이렇게 마지막에 부서지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강좌입니다. 스마트폰의 키넨 마스터에서 조금 전에 그 글자가 부서지는 것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넨 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 때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띄웁니다. 새로 만들기 터치하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여기에 글자 부서지는 효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건 생리합니다.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급에서 고급을 터치합니다. 고급을 터치해서 사진 배치를 화면 채우기로 해도 되고요. 화면 맞추기로 해도 됩니다. 자동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지속 시간은 기본 4.5초 그대로 두겠습니다. 장면 전환도 기본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했어요. 만들기를 터치하면 미디어 브라우저 뜨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검은색 있죠? 이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검은색의 이미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닫은 다음에 글자를 넣습니다. 웨이어 터치해서 텍스트 T 터치합니다. T 를 터치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안 돼요. 항상 아이콘을 터치해야 돼요. T 를 터치합니다. T 를 터치해서 글자를 넣습니다. 명예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명예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죠? 명예를 쓰고 그 다음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명예라는 글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확대해서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터치해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빈그레트 볼드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글자를 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색상은 글자의 색상은 자기 마음대로 넣습니다. 흰색 글자 2도 되고요. 저는 노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노란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에 가서 이네이블 동그라미 하고 검은색을 하지 말고 약간 남보라색을 넣겠어요. 이렇게 살짝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글자에 윤곽선을 이렇게 보라색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글자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아이콘이 있죠? 우측 상단에 위로 올리는 화살표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폼에서는 높은 호환성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1080p 이걸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합니다. 비트 레이트는 낮음과 높음인데 중간정도 이렇게 그대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동영상으로 저장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저장 터치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었어요. 그럼 이걸 엑셀가 닫습니다. 우측에 엑셀가 닫았어요. 닫고 다시 새 프로젝트를 떼어드렸는데 저는 편의상 이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다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삭제해 버리고 조금 전에 만든 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 조금 전에 출력한 것이 여기 있죠? 키넷마스터라는 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예라고 있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명예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이미지 에셋에서 여기 이미지 에셋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처럼 이 검은색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검은색을 가져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화면에 여기에 이와 같이 글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이 여기 생겼죠? 그 다음에 검은색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명예라는 글자가 있고 장면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옵니다. 여기서 이 명예라는 글자가 부서지면서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 전환을 터치합니다. 장면 전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장면 전환 목록이 나왔죠? 여기에 여기에서 비디오 파편이란 것을 합니다. 비디오 파편을 합니다. 비디오 파편은 어디에서 구해서 다운 받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 기아집 같은 게 있죠? SS도어죠? SS도어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장면 전환에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3D에 있는가? 이걸 쉽게 찾는 것은 비디오 파편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디오 파편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쉽게 찾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아집 SS도어로 터치한 다음에 여기 덮보기 있죠? 검색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거 터치한 다음에 비디오 파편이죠? 그래서 비디오 파편을 넣으면 됩니다. 비디오 그러면 비디오까지만 치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와 같이 비디오 파편이 떠요. 이것을 툭 표치합니다. 표치해서 저는 여기에 설치됨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설치 안했다면 다운로드가 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으세요. 여기서 뒤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가기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치솔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X를 눌러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 파편을 지금 현재 여기에 장면제는 이 클립과 이 클립 사이에 있는 이 장면제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께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다운받은 비디오 파편으로 갑니다. 비디오 파편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01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이 되요. 저는 06 터치해 보겠습니다. 위로 날라가죠. 파편 되면서 05 터치하면요. 이렇게 부서지면서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을 선택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장면 전환의 시간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1.5 인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2초로 하겠습니다. 2초로 하고서 2초로 하고서 예 닫습니다. 장면 전환 화면을 닫습니다. 여기에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해서 닫았습니다. 그럼 프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명예란 글자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출력을 하는 것이 일거에요. 이것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위로 화살표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 설정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해상도 포맷 프레임 레이트 혹은 비트 레이트 그대로 두고서 동영상으로 저장 이걸 터치합니다. 푹 터치해요. 그럼 이것이 곧 저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X를 눌러서 X를 눌러서 화면이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다시 프로젝트를 띄우기가 귀찮으니까 이거 다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삭제해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아까 그 글자를 올릴 영상을 가져와야 돼요. 저는 절규찾기에서 터치해서 절규찾기에서 저는 등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온 다음에 아까 우리 만든 거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요. 터치해서 아까 우리 만든 것이 키네마스트 폴드 있죠. 폴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까 부서지는 것을 만든 것이 이거잖아요. 이걸 터치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거에요.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X에서 다 씁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왔어요. 글자 명예라는 글자 배경에 있는 검은색을 없어야죠. 이 크로마키는 초록 블루나 그린 초록색이나 하늘색 이런 계통이 크로마키가 되는데 검은색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없애려면 자 왼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서 이 검은색을 없앨때는 혼합으로 들어갑니다. 혼합 혼합 이걸 터치하세요. 혼합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혼합에서 어느 것을 구한 터치하느냐면요. 스크린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검은색이 없어질 것입니다. 스크린 터치했어요. 그리고 검은색 스크린 터치하니까 신기하게 더 보세요. 검은색이 다 없어져고 명예라는 글자만 남았죠. 이렇게 합니다. 스크린 터치하세요. 혼합에서 스크린 스크린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해서 닦겠습니다. 명예를 좀 더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프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서지면서 사라집니다. 아주 신기하게 작동이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뭐 움직이게 한다던가 애니메이션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상 이와 같이 글자가 부서지는 사라지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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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desire 부서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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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